그림 가는 어떤 동물 2N은 4의 체세포를 배양했습니다. 체세포를 배양했으니까 체세포 분열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봐도 지금 생식세포 분열은 아니잖아요. 세포당 DNA양에 따른 세포수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의 구간 1, 2, 3 중에서 어느 한 구간에서 관찰되는 세포입니다. 우리 또 2N은 4고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요? 훅이죠. 이렇게 붙어있던 친구가 이제 염색 분체 분리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세포 분열 훅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3번 구간 내에 분열기 있을 때 들어있어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구간 1에는 핵상이 N인 세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틀려요. 왜? 체세포 분열에서는 N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간 1번 구간은 G1기니까 2N일 수밖에 없고요. 자, 나는 설명해 드렸죠? 체세포 분열 훅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3번 구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ㄱ에는 smalla가 존재하냐. 이 친구가 largea smalla라고 써 있어서 여기 smalla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상동염색체고요. 그죠? 여기는 largea가 있으면 복제됐으니까 largea. 여기도 여기 smalla가 있으면 복제됐으니까 smalla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염색 분체 분리를 하고 양쪽으로, 양극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복제된 친구. 그래서 ㄱ에는 여기 largea가 있으니까 largea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small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ㄴ 2번이 되겠습니다. grupo 1등 앞에서rer нез vผ 맥주 on the sign In Jesus 1등 앞서rer version 426아 5298 1등 rude 이상 천 335아